확인 한번 해봅시다. 두 개의 함수가 있어. fx가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고요. 그 다음에 gx가 ax이고 항상 거슬려야 하는 게 있어. logax 또는 ax에 나오면 밑이 있나 없나 먼저 점검하시고 밑에 따른 분류는 당연히 하셔야 돼요. 마치 다항함수일 때 최고치항계수가 양수랑 음수 나누는 것처럼. 그 n이 지금 이렇게만 나오고 거기 보니까 a가 양수라고 하면 돼있지 별 얘기가 있어 없어? 없죠. 자 그렇기 때문에 a가 1보다 큰지 a가 0하고 1사인지를 일단 먼저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나온 거 한번 봅시다. x라는 값이 1하고 4사이야. 이런 정의역에 대해서 합성함수 g합성 fx라는 것에 최대값이 27이고요. 최소값이 n은 m이에요. 자 그래서 m값을 구하자고 돼있고 자 이제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. 너네 설마 이러진 않겠지? 그래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려볼까? 그런 거 아니야. 자 최대값 최소값에만 관심 가지니까 함수의 대응관계 한번 보시면 돼요. 그럼 너네 이러면 되지 않나? 이거 이제 메커니즘 자체가 x가 f를 타고서 일단 fx가 먼저 나오시고 g를 타고서 g합성 f 이렇게 일단 나오시는데 저 g합성 f에서 주인공은 g예요. 겉함수가 가장 주된 함수야. 근데 얘는 1하고 몇 사이래? 4사이거든? 그럼 이 중간에는 f는 사실 x에 대해서는 치역이지만 g에 대해서는 새로운 뭐가 될까요? 정의역이죠. 이 구조를 잡는 거고 근데 이 함수가 몇 차 함수일까? 2차 함수니까 누구나 여기가 3인 거 알 거고 여기가 일단 1이라고 치고 여기가 일단 4라고 치면은 결국에 얘부터 이렇게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? 그쵸? 자 그럼 이렇지 않나? 얘는 최소값이 3 집어넣을 때 9에서 18 빼면 마이너스 9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6부터 해서요. 자 1일 때가 당연히 최대일 거고 마이너스 어디까지일까? 2까지가 되겠지. 얘가 g에 대응을 시켰을 때 f, g합성 f가 나오는 거야.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할 거. 선생님 이 g란 함수를 산술적으로 풀어도 결과가 나오지만 g가 너무 단순한 무슨 함수야? 지수 함수야. 그럼 나는 그림을 두 개를 그릴 거야. 자 이거 보자. 밑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되겠죠? 자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일단 될 거야. 얘는 a가 0하고 1살일 때. 이게 억지로 풀 필요가 없어요. 왜? 어차피 나는 이쪽에서도 2사분만 볼 거야.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2사인데 얘가 1이거든요. 잘도 그러시겠다. 말이 안 되지? 최대가 아예 27이라는 게 말이 지금 돼야 안 돼? 안 돼. 이걸 굳이 식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. 어차피 그림이 그려지니까. 그럼 이때가 되겠죠. 얘가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2일 때. 마이너스 6일 때 얘가 최대가 얼마에 가질까? 27이니까. 자 이제 이거 봐봐. 얘도 사실 고생을 할 필요 없고. 내가 하나 얘기해줄게요. 얘가 지금 얼마인지 묻는 거잖아. 그냥 이거야. a의 마이너스 6승이 27일 때 a의 마이너스 2승은 자 세제곱근 걸면 그냥 뭘까요? 3이죠. 그냥 이거 3이야. 그리고 나서 네가 구하는 a값 구하자고 그랬니? 아 끝났네? 됐네? 근데 이것도 할 말은 없어. 선생님 얘도 지수함수니까 x와표가 등차수. 그걸 따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왜 그런지 알겠지? 뭐가 더 빨라? 계산이 훨씬 더 빠르니까 unnecessary야. 그냥 계산하세요. 계산 훨씬 더 빨라. 자 그래서 얘는 만약에 a값 구하면 그러면 a제곱분의 1이 3이니까 a제곱은 루트 3분의 1이라서 a는 얼마일까요? 루트 3분의 1만 쓰시면 되겠지. 그렇죠. 고를 수 있다. 지수함수는 계산이 더 빨라요. 자 그럼 정리를 좀 하자. 여기 봐봐. 앞으로도 계속 비슷한 태도를 유지를 하셔야 돼요. 자 네임다함수는 그냥 주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야. 근데 너는 잘 생각해봐. 사실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자체는 그래프가 뭐 아름답게 그리는 이런 특징도 없고 뭐 점근선 딱 이 정도고 얘는 어디 특징이 있었어? 좌표의 특징인 거야. 그쵸. 특히나 지수함수는 그냥 신경오프. 뭐밖에 없어? 로그함수. 로그함수는 그냥 로그함수도 괜찮고 y축방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자 입력값이 등비수요렬은 출력값이 무조건 뭐가 될까? 등차가 된다. 이 관계를 생각하시니까 자 두 개 점하고 몇 개 점 보셔야 돼? 세 개 점 보시는 게 맞다는 거지.